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오만입니다. 지금 물을 다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지금 압동에서 캐핑몰으로 다 옮겨놓은 아이들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줬더니 이렇게 형광빛에 그린 그린 하니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라인 타면서요. 요즘 살짝의 웃자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웃자람은 있는데 여아이는 민보란 아인데 미인의 느린 걸음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전에 사장님께 뿌닥뿌닥해서 데려왔던 아인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참 예쁘죠? 이 아이 예쁩니다. 이 아이 제가 보통과 합식했던 아인데 한 녀석도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합식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무명인데 제가 오리형같지 않아요? 그랬던 아인데 이렇게 지금 뿌리 새 뿌리 받아서 지금 활짝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 파서 식재를 했죠? 사타카이스 7월 30일 날 식재했던 아이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도 여름분갈인데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 황홀한 영꽃금 그때 여제하고 같이 제가 머리가 가운데가 덩 비었던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놨죠? 여제하고 그랬더니 여제인지 황홀한 영꽃금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백하라 제가 박람회 갔다 와서 이렇게 식재를 해놨던 4월 25일 날 식재했던 아이 자 얘가 꽃대일까 뭘까 하다가 안 잘랐더니 이렇게 꽃대가 아니고 이렇게 작으로 예쁘게 목대가 나오면서 예쁘게 크고 있네요. 또 나머지는 또 꽃대였습니다. 그래서 꽃대 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7월 28일 날 작년 22년 7월 28일 날 식재했던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이제 색감 들어오고 있죠? 색감 얘 색감 엄청 예뻐요. 주황주황하면서 살구빛에 근데 지금은 여름 내내 색감이 좀 빠져있다가 지금 색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예쁩니다. 아이고 여기 더스틴 노드 제가 물먹였다 놨더니 아주 빵떡이가 됐네요. 진짜 제가 먹히는 몽슈슈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저번에 분갈이하는 영상 보여드렸죠? 여름 분갈이 했었죠? 여름 분갈이 했던 아이 9월 3일 날 레볼루션 세포트 제가 합식했던 아이 이 아이도 지금 물줬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여기 추비반이 여전히 추비반이 예쁘게 하고 있네요. 아우 예뻐요. 23년 5월 3일 날 우리 매니아님이 이 화분을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제가 여기다 뭘 심을까 하다가 이렇게 몽러를 제가 합식을 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아주 몽러가 잘 붙여져서 예쁘고요. 그 다음에 레드 파우더 레드 파우더도 8월 4일 날 7월 17일 날 화이트 앤젤 이게 조그마한 분이니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고객님들 화이트 앤젤이 화이트 앤젤이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 앤젤 강력 추천드렸던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색감으로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7월 17일 날 제가 식재를 해놨었네요. 양배추 캐릭분에다가 식재를 해놨던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상당히 예쁘고 제가 9월 15일 날 식재했네요. 아이고 얘는 마사를 다 얹고 있네. 마사 좀 털어줘야 되고요. 자 온슬로우 수영이 하나가 쭉 올라왔는데 얘가 꽃대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7월 16일 날 식재했던 아이입니다. 자를 잘 잡고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애들 물을 좀 줬더니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네요. 와우 미줄리 8월 22일 날 식재했어요. 제가 왕대품 식재했었죠. 란다 자리분에 너무 예쁩니다. 제가 미줄리 이래서 사랑합니다. 엄청 예뻐요. 자 짤둥짤둥해지면 이 얼굴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예뻐집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그래서 미줄리는 우리 고인들께 추천드리는 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저 미줄리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키 청키 6월 8일 날 식재했던 아이고요. 23년 6월 8일 매장에서 정말 수영 웃기게 해서 돌아다니는 아이 밑에 이렇게 철사로 다 잡아가지고 세워놨는데 뽑아도 될 거예요. 뽑아도 될 만큼 근데 지금 약간의 우짜람이 있죠. 그때도 우짜랐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요 뒤에 신데렐라 얘도 박람회 갔다 와서 박람회에서 너무 예쁜 신데렐라를 가서 제가 식재를 해놓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참 예쁘게 하고 있죠. 자 여기 이 아이 레인보우 색감 다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다가 살균제를 이렇게 뿌렸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유 저는 아주 살균제 지금 이맘땐 쥐약같아요. 저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크고 있는 작년에 6월 4일 날 식재했던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저도 50송이 합식해서 두송이 죽고 이렇게 키워보기는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로우입니다. 로우 참 예쁘게 잘 하고 있고요. 로우는 지금 물을 너무 주글주글해서 제가 물을 좀 먹였는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두르고 있어요. 저희 거리대 아이는 아직도 파릇파릇합니다. 성장하느라고 자 그리고 방울복랑이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지금 예쁨 예쁨 하니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고객님들 이거 다 떨어져서 뼈다귀 왕상해서 아이고 얘 죽었나봐 그러고 있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그렇지만 얘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예쁘게 자구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안 예쁘게 하고 있어도 지켜봐주세요. 예뻐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희밀리스입니다. 얘도 약간의 균을 타가지고서 제가 여기다 균제를 뿌려줬었는데 얘도 균을 탔던 아이입니다. 1월 28일에 식재했던 아이 자 줄리아나 핑크 12월 10일 날 자 작년 12월에 식재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참 예쁘지요. 어우 예뻐요. 예쁜 아이들 참 많습니다. 에케문스터 8월 24일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식재했겠네. 자 그리고 애플봉랑입니다. 8월 10일 날 이 아이도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두 녀석 자 서윤경 분에 합식해놨던 녀석입니다. 예쁘게 예쁘게 예쁨 예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벌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한테 엄마한테 주지 하면서 했던 아이벌이 4월 10일 우리 아들한테 샀던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너무 예뻐서 제가 아이벌이도 잘 못 키우는데 자 물 안주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캔디캠잉금은 요 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맘때는 이 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살짝살짝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 들어옵니다. 캔디캠잉금 제가 참 사랑하는 아이죠. 정말 오랫동안 키운 이게 한목대 아이예요. 어우 예쁘죠. 한 7,8년 키우면 이런 식으로 7,8년이 뭐예요. 이제는 더 됐네요. 자 이렇게 키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펜지 철화입니다. 5월 18일 날 23년 5월 18일 날 제가 여기 서인경 분에다 식재를 해놓았던 아이고요. 자 론데리 자 론데리 1월 19일 날 제가 식재를 해놓았던 아이네요. 어우 예뻐 론데리 정말 예쁩니다. 자 론데리 꽃 피우면 꽃표도 예쁜데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또 키워보여. 론데리 제가 예쁘다고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빨개 빨개 찌입니다. 자 그린그린 해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 론데리입니다. 자 이 털이 뽀송뽀송한 것도 예쁘죠. 털도 귀엽네.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제 눈에는 깨엄깨엄합니다. 귀염둥이. 자 깍지 탔던 그 하울려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 잔뜩 맞고 그랬던 하울려입니다. 잘 크고 있네요. 자 여기 비욘세 무지개금도 전에 우리 다부님하고 하나 심었던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 여기 휴밀리스 잘 크고 있습니다. 자 뮤즐리 이 아이는 이제 뮤즐리 제가 이렇게 물을 좀 매겼더니 이렇게 빵떡이가 됐네요. 이 아이 뮤즐리하고는 또 이렇게 이 아이는 물을 이제 매겼고요. 이 아이는 물에다가 그냥 담궈서 자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다릅니다. 화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얘는 또 물을 금방 확 빨아 올리더니 이렇게 빵떡이가 됐네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하루 저녁을 그냥 담궈놔 버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빵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라인은 너무 이쁘지요. 라인은 아주 이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지금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얘는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저는 그냥 살루를 심었는데 살루가 금기가 나왔어요. 하고 자랑했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살루 금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었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제가 9송이 합식했던 아이 저도 이렇게 잘 클지 몰랐습니다. 저 아리엘 진짜 못 키워요. 근데 5월 21일 날 제가 합식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리엘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우리 고객님들 참 예쁩니다. 이 아이 진짜 아리엘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러운 색감을 낸다고 그래야 되나 꼭지점이 정말 저희가 짤뚱이 지금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아지타 트렌시스가 아지타 트렌시스가 이렇게 빵떡이가 됐단 말이야. 오미 이게 아지타 트렌시스 자 이렇게 빵떡이가 돼버렸네요. 어머 세상에 얘가 색감이 엄청 예뻤던 아이거든요. 자 여기 선물 내보내 이렇게 식지 않았는데 빵떡이가 됐네요. 빵떡이가 됐습니다. 자 여기 꽃돋담배도 이렇게 예쁘게 예쁜 예쁜한 색을 내고 있고요. 보라보라하니 예쁜 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골드젤리 골드젤리 아 얘도 더울 때 8월 21일 날 식재했던 아이 자 이제 색감을 조금씩 내고 있지요. 그때는 제가 식재할 때만 해도 그린그린 했습니다. 아주 그린그린 근데 이렇게 란다자리 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놨죠. 이렇게 이렇게 전이 이렇게 약간 레이스다는 것처럼 꼬불꼬불한 아이에다가 자 그리고 레볼루션 9월 9일 날 제가 이거 한 포토 그냥 12,000원짜리 한 포토 레볼루션은 제가 우리 교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편한 아이라고 전 이 아이 참 편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잘 크고 이건 세 포토 합시 자 이거는 한 포토 심었고 자 얘는 이제 저 혼자서 크니까 이렇게 등치를 키우고 있고요. 이 화분에서 이 아이는 세 포토를 합시기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서로 영양분을 나눠 먹고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는 색감을 내고 있지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예쁩니다. 예쁘게 하고 있고요. 아우 너도 예쁘다. 잘 커라.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설린인가 아 이 아이는 설린 자 얘도 라피네를 좀 많이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사랑스러워하는 아이입니다. 자 22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직제를 했네요. 자 설린입니다. 라피네를 닮아서 제가 사랑하는 그 아이입니다. 정말 색감이 이렇게 들어와요. 라피네처럼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라피네 저 되게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 게 어딨어. 다 예쁘지. 다 사랑하잖아. 자 그리고 여기 레드문철화입니다. 레드문철화는 일단은 이 라피네처럼 색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키우는 보고 있는데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를 했었는데 달라요. 완전히 입장도 다르고 얘가 조금 더 분감도 덜하고요.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색감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온슬로우는 2월 3일 날 제가 이제 이 가운데서 한 아이가 얘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여기를 다 막 불을 파줬어요. 진짜 여기 너무 더운 날 제가 여기를 다 파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영차영차 힘을 내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운을 내면서 살고 있네요. 우와 나 진짜 얘 아무리 봐도 이쁘네. 이거 룬데리도 여름에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얘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일본 라즈베리 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색감을 예쁘게 내고 있네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 아이들 지금 물을 줬더니만은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제가 3년 된 아이입니다. 이제서야 색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색감 이제서야 이만큼 내고 있습니다. 자 온슬로우 얘는 그냥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하분에서 계속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려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금 잠깐 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또 제가 저쪽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이제 아주 정리는 다 끝난 건 아닌데 예쁜 애들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토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